최강 브레이킹 크루 단 한 자리를 두고 펼치게 될 쇼다운. 올킬. 여기서는 지기 싫어, 질 수 없어요. 이겨야죠. 1위 해보겠습니다. 파이널 미션을 쇼다운입니다. 쇼다운이라는 단어 마지막 결전. 친구와 붙자 리버스하겠습니다. 리버스. 배틀로 올라온 크루죠, 쉽게 말해서. 배틀을 잘하는 트리랑. 멋있고 파워풀하게 하는 스타일이어서. 그거 쉽지 않거든요. 저희가 우승할 것 같아요. 진저크루와 퓨전 MC가 붙게 됐습니다. 진저크루 1위에 대박이었습니다. 배틀은 저희가 진짜 1차심이 있고요. 퓨전, 퓨전. 4대1로. 못 보여드린 무기들이 너무 많아서. 그래서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. 진짜 피튀기 있는 배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승한 진저크루 갑니다. 레츠 게트 리스 쇼다운. 마지막 배틀로 브레이킹 최강 크루 단 한 크루를 결정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